lg경제원의 조용무 박사를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 박사님은 저한테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저녁 퇴근길 라이브 시작한 첫 번째 저의 초대 손님이 기억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때 제 계획에 따르면 적어도 두 달 정도에 한 번씩은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늦었지만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2020년을 조망해보면서 이런저런 경제 얘기를 차분한 마음으로 해볼 텐데 어쨌든 lg경제연구원이 작년 이맘때 2019년의 경제를 전망하면서 그때는 조금 비난도 받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좋게 보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 좋냐. 그런데 그 안 좋았던 전망보다 더 안 좋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요인을 뭘로 봐야 됩니까? 해외 환경, 대외 환경도 있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성적표가 이렇게 안 좋아진 가장 큰 이유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사실 저희 뷰가 조금 낮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기억에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에 많이 받았었던 질문이 정부라든가 한국은행의 전망치에 비해서 이렇게 낮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모든 전망기관들이 그렇지만 특정한 부문 섹터라든가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뷰의 차이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거나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던 기관들의 공통적인 뷰의 출발점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외 부문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거다. 그래서 우리 수출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업황이 올해부터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은 미중 무역 갈등은 쉽사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장기화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개선 시기와 관련을 해서도 개선을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올해 실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타났던 중요한 이유 같고요. 이러한 두 가지 변수에 대한 전망의 뷰의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전망기관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순서를 따라서 후반부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때가 때인 만큼 올해도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LG경제연구원과 조영호 박사께서는 그러면 1년 전에 비해서 2020년 경기 전망,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보는지 올해도 내년에도 반도체 업황과 미중 무역 갈등의 봉합 혹은 확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보여지는데요. 이 두 가지 변수는 좀 전에 뉴스플로우에도 디렘이 1년 만에 바닥을 친다 이런 뉴스플로우가 있었고 미중은 어쨌든 미 대선 앞두고 타이니들이든 스몰들이든 간에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좀 충만해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대한 기대는 이 두 변수에 관해서는 조금은 작년 이맘때하고는 좀 다르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된 뷰를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꽤 되었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뷰들이 제시된 때가 있었죠. 가령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가 또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라든가 지난해 말 올해 초에 중요한 이벤트로 제시될 때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수 있겠다. 뭔가 딜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제기가 되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은 사실은 미국이 시작한 거죠. 미국이 공세고 중국은 수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한 개인 트럼프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미중 무역 갈등을 이해를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전에 비해서 워싱턴 DC에서 전략가들보다는 트럼프의 이러한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금 얘기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의 생각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이러한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단순히 지금 표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수준이 적자폭을 줄인다라든가 또는 어느 경제적 이익을 단순히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한 중국의 기세를 꺾어놓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내년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대선에서의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도 꽤 있으니까 그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나면 이 갈등이 완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냥 재선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 잘 보면 트럼프는 이미 나이도 많고요. 돈도 많고 그리고 다음번 재선에서 성공하고 나면 미국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더 이상 대통령을 하기도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될까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을 했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전을 꺾어놓고 그렇게 해서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으로 남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라도 재앙이군요. 중국에 대한 공세가 늦춰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이지는 않고요. 실제로 꽤 되었습니다만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존경하는 전임 대통령으로 미국 패권에 도전을 했던 소련을 꺾어놓았던 로널드 레이건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으로 언급한 바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중 무역 갈등은 어쩌면 트럼프의 재선 이후에도 그렇게 쉽사리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다음번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정가의 움직임 특히 중국에 대한 이러한 압박에 있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워싱턴 정가에서 일종의 컨센서스처럼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과연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일시에 철회될 것인가 이런 아주 낙관적인 견해는 가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관련을 해서는 저도 최근에 많이 이야기도 듣고 글도 읽고 있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부 관련된 회의 같은 쪽을 가보면 국내 금융기관들과 외국계 아이비들 간의 뷰가 조금 엇갈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에 있어서 반도체 업황 흐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 회의를 가보면 요즘에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주요 업종 애널리스트 분들을 반드시 회의에 부르시고요. 제 기억에 작년 하반기쯤에 제시되었던 견해가 국내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올해부터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견해를 많이 밝히셨었고요. 작년 이맘때. 네. 그렇죠.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외국계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슬픕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이미 지났거나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사실 업종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 가면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 특히 업종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외국계까지 포함을 해서 그쪽 전문가 분들의 컨센서스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도리어 올해부터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낙관론에 가까웠고 외국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은 상당 기간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비관론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 업황의 저점이 지났다라고 보기에는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어쩌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반도체 업종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2017년 전으로 해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반도체가 아주 좋았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 파트에서 나오죠. 저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와 같은 IT기기에서 나오는 파생 수요가 있고요. 이러한 수요는 IT기기들의 판매량이라든가 고객들의 주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트렌드가 예측 가능하고 플럭체이션도 그렇게 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슈퍼사이클을 맞을 수 있었던 사실은 더 큰 이유는 글로벌 IT기업들이 데이터센터라든가 또는 클라우드 쪽과 관련해서 대규모 수요 주문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주문이 크게 늘면서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이른바 서버 디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의 매우 부진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 기계가 저점을 지났거나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만큼 후자 쪽의 수요에 속하는 글로벌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된 대규모 반도체 주문이 나오고 있는가.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명확한 뉴스를 듣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IT기기와 관련된 파생 수요만을 가지고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두 가지 변수 굉장히 중요하죠.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게 전쟁으로 가냐 아니면 봉합의 단계로 가는가. 혹은 글로벌 IT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로 인한 서버 디렘 이런 쪽의 주문이 다시 재개되는가. 재개되면 얼만큼의 강도로 재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양쪽 다의 시그널은 없고 더군다나 또 힘들게 전망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46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이 전쟁이 끝나냐.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전제를 하셨어요. 분석의 입장이라고도는 어떤 심리 분석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 70대 중반이 될 거고 내년 선거에서 이기면 돈도 더 벌고 싶겠지만 벌만큼 벌어놨고 아직 어린 막내 아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 문제없을 것 같고 그럼 뭘 원할까 이 사람은. 정말 역사에 남는 무언가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할 텐데 유력한 스텝은 중국 때려서 말씀하신 건 로널드 레이건 지금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렇죠. 특히 미국 보수층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어차피 여기는 베이스가 보수니까. 그러면 그를 따라가려는 그런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도 일견들고 또 하나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일견드는 게 뭐 캔슬했습니다마는 무슨 정상회담인가요. 자기 골프 리조트에서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만큼은 이 사람이 한두의 그냥 정치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개인 돈에 대한 집착만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우리가 대통령이면 자기 골프 클럽에 가서 유료로 해서 그거 유치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금융시장의 버블을 재임 이후에 엑시트해야 되니까 자기도. 그런 개인 딴의 심리도 한 번 읽어볼까 생각 중인데 여담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조 박사님 생각은 더 좋아질 가능성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지표 중에 고용에 관련 지표들이 조금 좋아진다. 물론 이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40대 고용률이라든지 취업자 수라든지 혹은 제조업 사이드라든지 양질의 질이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건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18년도 중반인가요. 그때 양극화 문제도 불거지고 또 고용 지표도 왜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나. 이런 고용 참사라고 하는 데서는 조금 조금 벗어나는 지표상으로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도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최근인 10월 고용 동향을 보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42만 명 가까이 늘어났고 실업률도 상당 부분 떨어졌고 그리고 특정 부분의 일자리의 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규직 상용근로자 숫자가 많이 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보면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서 좋아지고 있고 왜 좋아지고 있는가를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종별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주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전통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건설업. 특히 건설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산업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쪽에서는 여전히 수만명씩 여전히 취업자가 줄고 있고 특히 연령대별로 볼 때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가 20대와 50, 60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특히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하실 연령대인데 그리고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이 일주일에 33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취업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정부 쪽에서 고용시장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재정지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그리고 청년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50, 60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노동시장 쪽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업종별로 볼 때 양질의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제조업 쪽이 아니라 공공행정서비스업 쪽 중심으로 그리고 연령대에서는 2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사실은 오래 일을 해야 급여를 많이 받을 텐데 일주일에 33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는 단기 근로자들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은 단순히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42만 명 늘었다라는 숫자만으로는 고용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같습니다 정부도 그 의미를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일을 일하는 게 더 나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울 테니까 개선된 부분을 좀 더 부각하고 그중에서도 사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인정하는 수준의 스탠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1% 후반 혹은 2% 어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국면에 있잖아요. 크라시스를 제외하면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의 총량도 늘면서 지금 말씀하신 34시간 이런 게 아니고 또 어떤 요식업이라든지 숙박업 이런 게 아닌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제조업 쪽에 질 좋은 일자리도 늘 수 있는 재간이 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통혁명이라고 해서 사실 리테일러들은 다 어려워진다는 게 구조의 문제라고 늘 얘기를 하니까 과연 양과 질을 다 쫓을 수 있겠냐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선택 아니냐 질을 따지든지 아니면 양을 따지든지 한 마리 토끼만 잡기도 힘든데 양도 늘리고 질도 늘려라 이건 좀 안 맞는 주문이고 또 그런 정책을 시현하고자 하는 것도 조금 무리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노동의 유연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용시장 관련해서 좋아지고 있느냐 안 좋아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있었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지금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정부 재정 지출이 늘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올해 거의 1년 내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더 우려를 하게 되는 대목은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도 질문을 받을 때 지금은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고 만약에 세금 많이 거두고서도 돈을 안 쓰면 그것만으로도 경기 위축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돈을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업자 증가수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러한 숫자 자체에 너무 저는 이렇게 집착하지 마라 중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나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도 양쪽 다 그럴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취업자가 너무 줄었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40만 명 넘게 늘었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도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업종에서 어떤 연령대를 중심으로 몇 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늘고 있는가와 같은 이런 세부적인 지표들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고용시장뿐만이 아니라 가계 부채라든가 정부 재정 제출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 디테일을 살펴봐야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답이 나오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 제조업들 특히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가 주는 것은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 쪽이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스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양질의 안정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민간 부분에서 스스로 창출해내기 어렵고 계속해서 정부가 많은 돈을 쓰면서 취업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보 재정 제출 규모도 거기에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활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인 스탠스의 변화가 좀 읽히는 부분도 있죠. 정권 출범 초기에 예를 들면 공정경제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정부에서 쓰질 않으니까 청와대에서 쓰질 않고요. 물론 다르게 이렇게 변경해서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대로 안 되겠는데 양을 늘리는 것 또 성장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카반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조급함 같은 것도 좀 읽혀지는 대목이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사실은 기업을 보는 시각 시장을 보는 시각에도 적지 않은 변화나 어떤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조금 감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안 통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역시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이렇게 뭔가 조금씩 변하고 있고 정부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스탠스나 정책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막혀 있어요. 왜 이렇게 기업은 투자를 못하고 투자를 주저하고 이러느냐 사실은 제가 여러 부처 자문위원 정부 자문위원을 하다 보면 정부에 계신 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기본 왜 이렇게 투자를 주저 를 하느냐 답답해야죠. 저한테도 몇 번 전화 오셨어요. 사실 짧은 뉴스 인터뷰 같은 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업 연구소에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로서는 기업들의 입장도 이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늘려준다든가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가 또는 재정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몇 백억 비용 부담이 줄고 이익이 늘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에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너무 불투명하고요. 대외적으로도. 그렇죠.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트럼프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심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부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매크로적인 흐름이라든가 산업 움직임을 보고 전망을 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해온 방식이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나마 강점이 있는 건데 어느 한 개인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뭘 원하고 있지 이걸 가지고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달라지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자체가 불확실성이네요. 그렇죠.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이쪽 일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처럼 정치라든가 외교라든가 지정학적이라든가 이러한 순수한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기업들이 고용을 하고 공장을 짓고 거기에 기계를 넣고 하는 이러한 결정들은 단순히 1, 2년, 2, 3년에 끝나는 의사결정이 아니고 일단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면 최소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영향을 미친 의사결정인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그러한 불확실성의 직면에 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많이 쌓인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주저하고 고용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군요. 타이밍상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이든 그렇지 않은 정책이든 걸 차치하고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워낙에 대외의 불확실성이라는 그 변수가 워낙 막중한 상태에서 내부의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이 시장에 대한 또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주저주저하게 하는 이중의 어떤 시그널 같은 것들이었으면 그 결과가 한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투자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이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외 대내적인 환경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만 탓을 돌린 것 같아서 경제 트렌드적인 부분도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정 안 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국가죠.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 내수시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세계 경기 세계 경제 성장률 교역 증가율 특히 미국과 중국과 같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교역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경기 수출핵 동향 이런 것들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난 수년간의 세계 경제의 트렌드적인 흐름을 보면 그 이전과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죠.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선진국 기업들이 신흥국에 많은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싼 가격의 대규모로 선진국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고 거기서 생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파생수에 힘입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요국들이 다들 무역 장비복을 높이 쌓고 공장을 자기 나라 안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하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싸우고 그렇다 보니까는 세계 경제 세계 교육 증가율 특히 중국의 수출 증가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우리 주요 수출 기업들과 제조 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흐름에 어떻게 보면 조금 역방향으로 이렇게 이겨내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쑥 쓸려가는 정책일 수도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시청자, 특히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합인포맥스에서 보시길 여기보다는 조금 소신 있게 말하면 여기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면 그러세요? 그렇게. 아니시죠? LG경제연구원의 조용무 박사와 우리 경제에 대한 글쎄요. 걱정이 좀 많습니다. 또 올해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11월 하순에 우리 경제를 논함에 있어서 글쎄요. 1도 낙관이 없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마음속에 10%도 낙관적인 마음은 없는 것이 자금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잠시 전환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있다가는 내년 경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LG경제연구원의 뷰와 함께 조용무 박사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이해해야 투자에 성공한다. 거품을 싹 뺀 일타강사 사경인 회계사의 직각만으로 각 단계별 2주만 투자하세요. 연말연시 기초부터 꼼꼼히 공부해서 내년 주식시장 대비하고 투자의 중심을 잡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앱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겨울 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몇 번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했죠. 주식투자 아카데미도 하고 그리고 교육으로서는 이게 두 번째인데 매번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부탁 혹은 어쩌면 항의일 수도 있는 오프라인에 그렇게 힘들게 간 사람들한테 온라인을 좀 배려해야지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 것도 일리가 있으신데 온라인 강의를 들이면 오프라인에 안 오셔서 강사분이 흥을 잃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저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월부터 1월 사이에 6주 동안 물론 다 하시면 6주고 이제 한 코스만 하시면 2주입니다만 그 시절에 그 시간대에 주말을 공부를 하시자고 해놓고서 제가 사실 잠을 하루 좀 설쳤습니다. 이거 너무 무리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번에는 온라인을 잘 찍어서 여러분께 그냥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것도 기간도 사실 좀 짧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6개월 동안 드리니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뭐 초급반 이건 다 동이 났고요. 아마 고급반 정도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남아있는 좌석은 여러분 빨리 하시면 온라인 6개월 동안 무료로 복습하실 수 있도록 물론 그 코스별로 완강을 완전히 참석하셔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오실 것 같아서요. 어쨌든 복습용으로 제공해 드릴게요. 온라인도 물론 따로 접수를 받습니다. LG경제원의 조영무 박사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월 재기역이 맞다면 초중순에 하우스비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시죠? 약간 약간씩 좀 틀린 것 같습니다만 시기가.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역시 비슷한 대충 올해 마지막 전망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30분 동안 얘기를 나눈 결과는 내년 전망도 그렇게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쩌면 작년에 전망하신 것보다 더 낮춰서 전망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살짝 힌트를 좀 받아볼까요? 일단 가장 최근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한 퍼블릭한 전망은 올해 성장률 2.0 내년 1.8로 전망을 한 게 저희의 마지막 공식 전망치고요. 그때는 저희가 국내 기관들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 전망 수준이었고 왜 내년을 1%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imf도 올해 성장률을 2.0으로 봤고 국제기구들은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을 소폭 조금 높게 보고 있지만 조금 올려잡았어요. 저희 말고도 몇몇 기관들에서 내년에 1% 후반 정도로 우리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신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은 제가 아는 한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국내 기관들 중에서는. 아까 두 변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뭡니까? 조가사님 보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활력을 더 왕성하게 못하게 하는. 역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은 지난해와 올해의 경기 우리나라 경기 흐름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민간 소비는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전 몇 년에 비해서는. 하지만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 한 0.1% 정도 높거나 최근에는 소폭 낮은 수준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고 있으면서 민간 소비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것이 나머지 부분들인데 나머지 부분에서 민간 활동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출과 투자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난해에도 부진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올해 특히 안 좋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고요. 투자도 사실은 크게는 투자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기업이 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 그리고 건설 투자. 그런데 올해 기업의 설비 투자는 8% 전후 그리고 건설 투자는 3% 전후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부진하다 보니까 성장률을 지탱해야 되는 정부로서는 정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면서 정부의 성장 기효도가 매우 큰 폭으로 높아지고 정부의 재정 지출 없이는 성장률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내년 올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내년에도 사실은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 어떻게 보면 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2%였다가 내년 1.6% 정도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진할 양상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설비 투자는 사실은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그 정도로까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늘지는 않으면서 그냥 올해 수준의 투자가 내년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증가율이 한 0%거나 미미한 마이너스 정도를 기록할 것 같아요. 사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건설 투자인데요.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건설 투자 쪽은 마이너스 3% 전후에 이러한 감소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건설 투자가 왜 이렇게 부진한가와 관련을 해서는 건설 투자는 사실 크게는 두 가지죠. 정부 재정 지출이 바탕을 이루는 soc 투자 그리고 주택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 건설 이 두 가지 쪽이 있는데 그래도 soc 쪽에서는 예전보다도 정부가 좀 덜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예. 다면제라든지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예전보다는 좀 덜 보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경기가 서울과 지방에서 매우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같은 것들이 보이지는 않고요. 여전히 말씀하신 정도의 과거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soc 투자에 대한 애티튜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주택 경기와 밀접한 이러한 주택 건설 쪽에서는 주택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건설 투자 쪽이 상당 부분 성장을 좀 깎아먹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민간 건설 쪽에 대한 정부 정책은 soc 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다른 거죠. 계속해서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규제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한 1% 후반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라든지 뭐 이 투자에 관련된 거는 사실 가측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출은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는 입장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수출이 물론 이제 반도체가 한 20%에서 25% 가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그 반도체 가격의 향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단서를 다 하셨습니다마는 급속도로 호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으나 어쨌든 통계상의 기저효과라는 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12월서부터 우리 수출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고 반도체 가격마저도 그때부터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변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어쩌면 반도체 가격의 하방에 대한 부담은 적어도 지표성으로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좀 덜해지는 건 대체로 컨센스가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한 수출 지표, 수출의 증가율에 대한 것들도 어쩌면 내년 1, 4분기 이 정도 가면 플러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제 지표라는 건 어차피 전년 동기 대비니까 지표상으로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경제가 정말 활력이 있냐 이 정성적인 여부를 떠나서라도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보다는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는 게 2% 초중반을 보는 분들의 시각이죠. 저도 일부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망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세계 경제 흐름, 미국과 중국의 흐름, 그리고 교역 증가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제가. 네. 특히 최근에 미국 경기와 중국 경기의 흐름을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까지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국 경기 쪽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의 병사만 죽는 전쟁은 없죠. 그렇죠. 사실 미중 무역 갈등, 특히 중국, 미국에 대한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었을 때 미국 쪽 경기도 분명히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특히 월마트 같은 곳에서 사는 저가 중국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라든가 특히 중산층이라죠. 그렇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안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줄거나 사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수익 전망이 악화되고 이러한 것이 반영이 돼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악화되는 부분이 사실은 우려되는 채널인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정적인 영향은 미국 쪽보다는 중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미국은 반면에 아주 탄탄한 취업자 증가 좋은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가 계속해서 받쳐져 오는 경기 흐름이 최근까지도 나타났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 투자 위축에 대한 조짐도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주가가 크게 출렁거릴 때마다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미중 무역 갈등이 미국 경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선을 앞두고는 있지만 미국이 재정을 계속해서 많이 늘리기에는 미국의 재정 상황 같은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1% 중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스텝이 꼬였죠.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수출해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고자 했었던 시진핑의 신창타이 노력이 미국 트럼프의 공격으로 해서 지금 스텝이 꼬여버린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과연 올라가는 흐름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산업체질 개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안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저임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것이 수출에 반영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국 역시도 내년에 상당 부분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세계 경제와 양대축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교역 증가율은 세계 경제 성장률 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탄광 속의 카나리아죠.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수출품들이 이러한 세계 경기 흐름 특히 이러한 경기 흐름이 앞서서 팔리는 첨단 it 부품들이 우리 주력 수출품이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가 휩살이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공감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 경제 특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픽아웃한다라는 우려는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제가 모그앤스테인리의 보고서를 이용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또 미국 경제 성장률이 극적인 무슨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면 지금도 계속 조금 조금씩 떨어져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 경제에 중국과 더불어서 그 파고가 밀려온다면 우리 경제를 지금 올해보다 더 낙관의 시각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낙관론은 반대쪽에 서 있는 신중론 정도로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관론자로 이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미국 재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가 9% 조금 넘게 아마 재정을 쓸 예정인 것 같아요. 물론 의회 통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재정정책,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논의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니 뭐 이 정도 재정해서 왜 돈을 안 써? 더 써야지 이런 시각도 있는가 하면 물론 쓰는 씀씀이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라산림, 나라 국관도 지금 걱정되는데 이런 시각도 굉장히 첨예한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순서에도 그런 첨예함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도 했습니다마는 조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말이다 보니까 지난해 연말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맘때쯤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정부 중기재정계획 관련된 자문회의 같은 것을 합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렸던 것이 세수 호조세를 낙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뵙는 분들께 올해부터 세수가 많이 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걱정했던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70조 넘게 거치는 법인세 부분이 올해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거치기 어렵죠. 그런데 올해보다는 사실은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거치는 법인세는 지난해까지 장사가 잘 되었던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에 기반을 해서 올해 법인세가 거두어졌잖아요. 그런데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데 이 실적이 반영돼서 내년 법인세가 거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부동산 거래의 위축인데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고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눈을 조금만 더 돌려서 그리고 넓게 보면 지방의 많은 부분에서 주택 거래가 위축되거나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세라든가 이렇게 거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올해부터 많이 줄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제도 조정을 통해서 종부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종부세는 그 규모 자체가 3조 원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수 흐름에 전반적인 트렌드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진에 대응해서 정부가 돈을 쓰셔야 되고요. 세금을 거두면서 안 쓰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기반해서 너무 많은 돈을 앞으로 쓰겠다라고 공격적으로 재정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제금융시장이 어려울 때 취약신흥국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쌍둥이 적자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임을 감안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출 전망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재정수지까지도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우리나라를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통일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로서 항상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쓰셔야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꼭 써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주 귀중한 재원이고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임을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재원 규모보다도 어떻게 쓸 것인가 당장 그때그때 그해 그해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치중하기보다는 내년 내후년 이후에라도 우리 경제가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는 쪽에 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통계 특히 고용이라든지 가계 생활에 대한 지표 혹은 양육화에 대한 지표뿐만 아니라 우리 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어떤 스탠스 그리고 정부를 어떻게 보면 비평하는 분들의 스탠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정돈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대 후반 혹은 2%대 성장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구조를 바꾸는 노력에 돈을 쓰면 2년, 3년 이후에 혹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경제가 한꺼번에 확 좋아질 턱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큰 경제 규모의 또 대외변수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꽉 자주 드리는 이야기인데 벌써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 경제가 2017년도에 성장률이 3.1%였습니다. 지금 2%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3.1은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2017년에 우리 경제가 3.1% 경제 성장했을 때 정말 우리 경제가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느냐 제 기억에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냐 3%냐 하는 경제 성장률보다도 그 내용과 질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정말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에 돈을 쓰고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컨설턴트를 이루고 또 좀 참아주고 응원하고 또 정부는 그 응원에 정말로 부응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시장에 또 기업에 또 가게에 절 잘 열심히 하면 뭔가 변화의 조짐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부탁을 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2020년 전망이 공식적으로 나오시면 한 번 더 와주십시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확답은 한 적은 없으세요. LG경제연구원의 조용호 박사와 2020년을 이제 향해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과 또 전망을 좀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우리 오늘도 경제의 신과 함께해 우리 경제의 신과 함께해